서울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. 시는 올해 공모기간을 늘려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주거환경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먼저 선정기로 했습니다.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침수 또는 침수 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. 최종 후보지는 오는 12월 말 선정되고 대상주택은 총 2만 5천 호가량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